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날에 철책 월북자는 1993년생 최조 경력이 있는 탈북민 김 모 씨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11월 달에 철책을 넘어왔던 사람이, 그러니까 탈북을 했던 사람이 한국에서 정착하다가 한국 정착 생활에 뭐라 그럴까요? 적응도 잘 못하고 있고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또다시 한국을 넘어서 철책을 넘어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북한군사 3명이 김 모 씨를 호의해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탈북자가 우리 철책을 넘어왔다가 또 올라갈 때도 넘어간, 그러니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계병은 확인도 놓쳤다는 것입니다. 확인도 하지 못했고 그대로 놓쳤다는 겁니다. 얼마나 허술한 안보 태생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책선이 있지만 철책선은 그야말로 철책선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누구나 올라서 내려갈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안보가 많은 큰 구멍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끈은 3일 정부 소식통을 따르면 1993년생이라고 합니다. 20대 후반에 처조 경력이 있는 탈북민 김 모 씨인데 1년 전인 2020년 11월 달에 월북한 곳과 같은 부대 철책을 넘어서 기순을 했습니다. 이후에 국가정보원 등에서 조사를 받고 지난해 7월 달에 통일부 산하의 탈북민 정착기관인 하나원을 수리한 뒤에 서울 노원구에서 거주했다고 합니다. 하나원을 퇴소한 김 씨는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 북부 하나센터 등에서 각종 사회정착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씨는 정착 과정에서 사회의 부정을 겪으면서 주변에 신세한탄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지금 서울신문이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회에 대한 불만과 향수병이 도지면서 재입복 암시를 여러 차례 주변에게 토로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변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탈북에 대한 후회 등을 말하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씨의 신변보호 담당관이인 서울 노원경찰서 보안과 담당 현사는 이 같은 정황에 대해서 상급기관인 경찰청에 몇 차례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위는 입국 직후부터 5년 동안 담당 관할서 형사로부터 신변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 보고를 받고 대면 면담이나 전화면담 등을 통해서 관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놓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 씨의 상황은 앞서 2017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에 경기 김포에서 고주하다가 2020년 7월 달에 광화군 동북쪽 해안가 인근 배수로로 탈북한 탈출해서 월북한 김 모수의 경우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탈출해서 남한에서 생활하다가 여기에 적응하지 못해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경우에 큰 저지 없이 또 경계초소에 있는 병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발각되거나 조치가 없이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다. 철저 망은 그냥 형식적으로 세워놓은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CTV도 달려있고 하는데도 왜 못 봤을까. 그러니까 우리 군이 경계태세가 너무 안이하다는 겁니다. 휴대전화도 공급하고 월급도 올려주고 또 군 복무기관도 단축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른바 당나라 군대가 됐다 할 정도로 군 생활에 너무나 해이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우리 병사들이 군 내부만 안에서 N범방 범죄를 저지른 자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로 가지고 도박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군기문란 행위가 너무나 많이 이루어져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방에 대한 안보에 대한 경계심리가 완전히 해이해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수차례 말했지만 통일부가 지금 달력에서 김정은과 김일성의 생일을 기록해놓고 북한 인민권의 창건 기념일을 기록해놓았다고 할 정도가 되면 이거야말로 이 나라가 북한 체제인지 남한 체제인지 사실은 주적 개념이 헷갈리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총탄이 날아와도 이거 보고해가지고 응사할까요 말까요? 그리고 응사할까요 말까 물어보는데 시간이 꽤 걸리고 그래서 다시 응사해라 해놨는데 나중에 응사하니까 총이 고장이 나서 격발되지 않은 교훈과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안보 진공 상태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은 지금 아주 고도화된 핵무기를 개발해놓고 있고 그래서 남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경제력이 크고 북한보다는 70에 가까이 많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도취해가지고 그러나 원래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먹여 삼키는 경우가 세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것도 강한 자가 네 분이 있을 때. 명나라와 청나라. 명나라가 한족이니까 큰 나라입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청은 원래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저기 만주족 있으니까. 거기가 청의 누르하치 등등 해서 명을 잡아먹은 것도 거기 명나라가 네 분. 이렇게 오래된 부패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다. 그거를 보면 우리도 너무나 많이 안에 네 분을 겪으면서 망한 사례가. 월남만 하더라도 베트남이 멸망되는데 매일 시위 대모. 그 안에 핵심 요원들이 간첩이었다고 할 정도로. 월남군의 핵심 또 대통령의 비서실장도 간첩이었다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지금 그걸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탈북민들이 월북이나 이민 등 항구를 떠날 때 여러 징후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본청에서 이 같은 현장의 보고에 대해서 예의주시나 추가 보고 등의 추가 지시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을 떠내려는 탈북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거주 중인 임대주택의 보정감을 빼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또는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등.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지난 1일 날 월북한 김실은 임대보증금 은행 대출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출해가지고 남한 사회에 지나 봐도 매일 갈등하고 있고 돈 지상주의라고 하니까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민들이 서울을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탈북민들에 대한 보호, 관심, 관찰 이런 것도 예전과 아주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다. 오히려 탈북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탈북민들이. 그러니까 탈북민들에게 포근한 공간을 제공해주고 보살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탈북한 사람들이 과연 있나? 지금 탈북자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에 가면 탈북자들이 도로 북한에 눈 가리고 손목이 묶인 채 도로 되돌려진다 하는 이야기가 나돌았던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선상에 반란을 일으켰다 해가지고 탈북자 두 명을 그냥 북한으로 도로 올려보냈습니다. 그것도 몰래 보내려고 하다가 그때 문자를 보내는 바람에 문자를 군당국에서 청와대에 문자를 보내는데 그 문자 보내는 그 장소에 하필이면 국회에서 출석에 있다가 카메라 기자가 포착이 돼가지고 그렇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유사한 사례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탈북자들이 정말 불안해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 경제 태세도 엉망이고 도대체가 지금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뒤죽박죽된 상황에서 지금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 정말 불안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